안녕하십니까. 저는 라쿠아 지야바입니다. 저는 트릭형 가이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방역은 이말라우로 유명한 네발드솔 공부입니다. 어리사 산들 오르며 자랐습니다.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농장에서 힘든 일을 하시면서 저희 형식들을 키우셨습니다. 어리사 어머니가 힘든 일을 하시는 것 같으면서 자랐습니다. 그래서 저는 학교를 마치고 어머니를 도기 위해 트릭형 가이드 일을 제작했습니다. 고생하신 어머니를 배님 모시고 동생들을 잘 가르치고 싶습니다. 우리 사서는 한국에서 일을 하려고 한국말을 배웠습니다. 자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. 어떤 힘든 일도 할 수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